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난 너를 생각해 난 너를 생각해 그다시 어디를 가서 너를 가 난 몰라 어디를 가면 좋을까 어? 저기 여대 좋아 난 너를 생각해 난 너를 생각해 그다시 어디를 가면どう geri 그게 takiego 그댈 너를 생각해 너를 생각해